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요 오늘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브랜트유나 WTI가 20달러 밑으로 빠지지 않고 특히 WTI를 기준으로 해서요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좀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유가의 흐름과 금융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점검을 하면서 과연 20달러를 바닥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이야기가 됐던 게 바로 한 쉐일업체의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이팅 석유라고 해서요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원래 그 석 달 동안 거의 90% 넘게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44% 떨어진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산 신청 예상은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가 30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기업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 파산 신청에 이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그런 쉐일 기업 하나가 또 지금 현재 정리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쪽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쪽에 첫 번째에 쉐일 기업의 파산 신청이 나왔다는 점 이 점 지금 에너지 기업이나 에너지 산업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죠. 예 아유 표정 너무 안 좋아요. 예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유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진다 유가 그러니까 우리 감산해가지고 좀 가격 조정하자 그랬는데 러시아 쪽에서 난 싫은데 이랬죠. 아예 이참에 미국 쪽에서는 왜 우리만 감산을 해야 돼? 아예 이참에 미국 쪽의 쉐일 기업들 좀 어떻게 해보자. 치킨게임 들어가자. 나는 괜찮아. 나는 재무상 몇 년 벼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우디 쪽에서도 버럭 화가 난 거죠. 그래 그러면 나도 증산할래. 이렇게 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0달러에선 멈추겠지.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면서 가격을 조절하겠지.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유가는 금융시장의 변수가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갈등으로 유가 전쟁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목표와 대상은 미국의 쉐일 기업이라는 거 이게 특히 러시아는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문제로 보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담아면서 유가는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유가가 하락하면 이게 실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유가와 연계된 파생 금융 상품이 많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사가 국제유가 최저라는데 원유펀드 투자는 30달러 마지노선 사볼까 이게 바로 3월 16일 날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나왔던 게 유가 반등에 배팅을 해버렸는데 원유 ETF는 투자자 패닉에 달고 보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ETF나 ETN이나 이제 지수 연계된 지수나 펀드와 연결돼서 상장돼서 움직이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DL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와 연계돼서 중위험 중수익 일정 부분의 수익권 일정 부분의 흐름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게 된다면 2에서 한 3에서 10%의 이자를 주는 그런 중위험 중수익 이런 상품으로 상당히 많이 팔렸었는데요. 현재 흐름을 보면 미상환 잔액과 그리고 현재 락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미상환학 장액 중에서 25달러 정도가 되어버리면 유가가 그러면 이거 락인에 걸려버립니다. 대규모 손실이 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그런 DLS 쪽에서의 펀드들이 그 DLS 쪽에서의 자금이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초 자산이 3월 그리고 9월 이렇게 11월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기 상환시 전까지만 다시 25달러 혹은 30달러 이상으로만 올라간다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원치 않은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치 않는 지금 현재 매수 유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미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도 속이 상한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WI 기준 가격으로 20달러도 현재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정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의 파산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이거 건드릴까 건드릴까 이거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까 장중한 때 3월에는 2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난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달러도 불안하다 얘기가 또 어제 밤에는 새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유 선물 쪽에서 콘텐고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콘텐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의 가격보다 나중에 미래 가격이 더 높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콘텐고 상황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현재 원유를 파는 것보다 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나중에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차익거래에 대한 그런 이익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원유 초반보다 차익거래가 유리한 시점이니까 현재 BLCC 등 유저선 쪽에 계속 원유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사서 그래서 나중에 넘기려고 그러면 그 차익거래가 현재 저장을 하는 비용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부분이 뭐냐면 유조선을 중심으로 해운사 운임지수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장고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물속에 부유하고 있는 저장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선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해운사 쪽에서는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요. 지금 현재 프론트라인이라고요. 지금 현재 해운선사라고 얘기를 할 거 있을까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선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일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이같이 원유 선물에서 콘텐츠 상황이 급격하게 심화가 되면은 바닥이라고 금융시장에서는 원유의 가격이 바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앞서서 보신 금융상품들은 이미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속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상장되는 원유 ETN에 대해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바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고평가된 상황에서도 마구 사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유가 이제 바닥 나왔다.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내에서의 바닥론과는 달리 그거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 쪽에서도 유가가 너무 공급이 되고 소비가 너무 빠르게 감소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 트위터의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자로 보시게 되면 3월 30일자로 보시게 되면 쉘가스의 가격이 4년 만에 처음으로 2달러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금 사람만 나는 거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다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동차를 자 집에다 세워놓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지금 자동차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쉘가스 주유소에서 2달러 미만으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공급단의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 나타났지만 여기에 새로운 지금 현재 하나의 우려가 또 하나 수요가 너무나 빠르게 극감한다는 모습들도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이팅 서기 쪽에서 CEO거든요. 이 파산 소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원유 금융시장에서 원유 가격의 바닥을 보는 두 가지의 시그널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화되는 콘텐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유 업체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산 소식이 클라이막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 파산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금 조달의 우려가 되는 것이 더 확산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원유 회사들의 지금 현재 신용도라든가 자금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 대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 처음에 공급단의 소식은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 쪽에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느냐 그 협상 가능성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보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 사우디는 여기에 화가 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공급단에서의 가격 조절이 그렇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오늘 일단 석유 석유를 더 증산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람코의 사우디 쪽에서의 트위터를 보니까요. 약속한 달 1200만 배렐로 올려서 사상 최대의 하루 1일 지금 산유량입니다. 이거 유조선에 실어서 지금 넘겼다. 이거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댓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누가 사는데? 나는 안 사는 거 확실한데 이런 댓글이 있는가 하면 이거 정말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당신 이렇게 증산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도대체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이 줄줄줄 달려있는 게 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증산을 해서 유조선에 실었고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계속 떠다니는 유조선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너무 낮으니까 일단 나는 안 내놓을래 그래서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연락을 했다는 게 어제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의 시장이 열리는 장중 속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며칠 내에 사우디와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좀 얘기를 할 것 같다. 합의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시간의 쪽에서 원유 선물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것을 저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지금 유가의 흐름에 나쁘게 보고 있는 쪽이 골드만삭스 쪽인데요. 이쪽에서는 아마 10달러 수준 그러니까 20달러를 깨서 10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대단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유가의 바닥을 보면서 빠르게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오른지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팅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튼 어쨌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부담은 안고 하셔야 될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코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